우리 딸이 막 풍선이 젖어있어요 살 빠질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태균씨 춤도 했고 노래도 했고 물어주시고 물어주시고 내가 하면 안돼? 나 진짜 미치겠다 저는 힘을 같이 나겠습니다 야 오케이 야 힘! 그리지마! 야 힘! 그리지마 야 힘 줘 그려여 그려여 둘 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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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이거 뭐하세요? 네, 이따가. 이거 뭐하세요? 네, 이따가. 이거 뭐하세요? 네, 이따가. 저 이런 일이 없으신데, 이 얘기는 있어요? 가족 안 하고요. 가족 안 하고요. 자, 하튼간. 어우, 나. 하튼간.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. 친구 모습이. 연상이 됐죠.